짜민 캔의 32 할퇴. 어? 아직도 캔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나요?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윌도 준비했죠? 오케이, 윌도 준비했죠? 그 의사나? ㅋ 이즈 ㅋ 이즈 poking maneuver 切 отв 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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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그러면 그는 의사니? 하고 싶으면? Is he a doctor? 그는 의사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? He is a doctor. 그렇죠. 그래서 그는 의사니? Is he a doctor? Is he a doctor? Okay, 만약에 의사가 맞으면 뭐라고 대답해요? Yes, I am. Yes, I am. Is he a doctor? 뭐라고? Is he a doctor? Okay, 남자가 갑자기 교복이 됩니까? Yes, he is he의 생년텐말. 의사가 아니라면? No, he is not a doctor. Okay, 그 다음에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. Okay, 얘는 뭐가 변한 건가요? Is it. 여기에 어는 왜 없나요? 갑자기? 없네. Okay,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한 명이라고? 한 명이 증후군요. 그는 한 명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.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Can he be a doctor? Can he be a doctor? 뭐라고요? Can he be a doctor? Can he be a doctor? Yes, he can be a doctor. Okay, 그럼 의사가 될 수 있다. Okay, 그럼 의사가 될 수 있다. He can be a doctor. 그럼 의사가 될 수 있니?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Okay,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. Can he be a doctor? 라고 물었는데. 의사가 될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? No. Yes, he can be a doctor. 의사가 될 수 없으면. No. He can be a doctor. No, he can't be a doctor. Okay, 그럼 의사가 아니다. , then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Okay, 그럼 의사가 아니다가 뭐라고요? He is not a doctor. Okay, 그럼 의사가 될 수가 없다. OK 이렇게 해서 캔이 끝이 났고요 드디어 저한테는 다른 칸이야 그런게 어딨어? 저한테는 어딨어? 왜 안했는데요? 왜 안했어요? OK 넌 무엇을 살 것이니? 뭐부터 만들어 봐요? 너는 살 것이다 연습해 갖고 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지금 제일 늦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캔서 있는 사람 어딨어? 다 윌이야 심지어 윌 끝났다니까 지금 윌 공부하세요 자 그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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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했어요? 보기만 했다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고 시험 쳐서 시험 점수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애들 다 했어요 네 왜 아직도 안했어요 이거 100점 맞아야 돼요 다 알았습니까? 일단 이거부터 지금 하세요